네 이 시간 6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도 오늘 듣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영적 예배자의 축복을 받는 증인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전도자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전도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귀한 은혜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사도가 로마의 많은 어려운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갓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의 단어로 함께 그 의미를 같이 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파송받은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우리가 같은 정처 없이 떠나는 어떤 여정을 가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숨겨둔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스반에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남은 자로 이런 의미에서의 오늘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취하시는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를 우리는 나그네라고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향은 사실 이 세상에 있지 않지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향,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듯 성도들의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모든 자는 이 세상의 삶에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살 수가 있도록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와 방향성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임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며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의 미션을 받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또 흩으신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갈 때 우리는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약속하신 언약으로 주신 주인의 그 상급을 바라는 삶으로 우리가 활력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그 걸음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힘겨운 과정을 잘 견디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라는 개념이 단순히 세상이 싫다 이런 염증을 느껴서 세상을 떠나고 아니면 너무 거룩한 쪽으로 가는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그런 어떤 개념, 상투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금 가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모든 곳에 흩어질 수 있는 보금 가진 자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 그리고 숨겨두어서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하게 하는 모든 영적 사실을 위하여 숨겨두는 중요한 비밀을 가진 자로 어떤 그 다 쓰러져 가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남은 자로 이런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는 흩어진 자로 나그네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많은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로 인하여 붙잡혀진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모일 때와 더불어서 흩어질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죠? 바로 선교회에 대한 다음 시간표를 위하여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시대적인 요청에 쓰임받는 준비된 자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성취의 미션에 성취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걸어가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놓고 지나가는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하고 사망의 땅일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척박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광야 속에 맨발로 걷고 있는 것처럼 혹시 어려움을 혼자 외로워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마 누엘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행복한 나그나의 삶을 오늘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 가진 자의 다른 시선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옛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한 것이라곤 언약 잡고 승리하고 언약 놓치고 다시 또 실패한 그 반복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회복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나그네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게 되면 절대 실패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이룡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의 비밀을 노리기를 24시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훌륭하게 또 진실되고 성실하게 광야의 학교를 잘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지금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이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늘갓덩이 모든 권세를 주어서 세우신 나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회복하시는 중요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아야 할 본향을 확인하고 언약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완주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전도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장 13절의 본문의 말씀의 첫 두서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허리를 동의라 라고 말했습니다 허리를 동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런 대화제 이후에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너무도 심하여서 로마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지금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힘을 내라 그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고 허리를 동의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풍습의 옷을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은 우리 잘 기억하듯이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 또 중요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겠지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이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의라 이 말은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는 중요한 준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라봐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띠, 허리띠는 대부분 말씀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하게 띠고 영적 무장하고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전조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지요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를 향해서 건면할 때 정말 중요한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산소망 대신 예수 글소를 바라보려 한 것은 우리가 이 낙은의 삶을 사는 동안에 허리를 동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소망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산소망을 바라보고 허리를 동의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우치지 않는 절대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이 최고의 수준의 방역이다 백신이 나왔다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모든 성도는 어떠한 불안한 뉴스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로 단단히 묶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은혜만이 산소망이며 참 소망되십니다 성경의 많은 전도자들이 박해 속에서 더욱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낙은에 된 성도들에게 허리를 동일하고 건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진리 안에 단단히 서기 또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건면이 또 우리에게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출발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단단히 준비하고 출발하는 낙은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허리를 띠로 동일하는 허리에 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6월절의 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이 역사적인 시간표에 무엇을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6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너희가 가야 할 가난한 그 본향을 향하여 너희들 이제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정확하면서 엄중한 그 준비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그네 길에는요 가는 길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요 뭐 필요 없습니다 돈 뭐 필요도 하겠지만 광야길을 가는 데는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옷도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장신구도 나그네 길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무거울 뿐이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튼튼한 띠가 띄워진 채 가는 것만큼 그 나그네의 길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그 준비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도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취해야 할 허리띠를 분명히 띄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준비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헬라적인 개념에서 이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요 무엇에 취하지 않다 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이렇게 온전히 차려라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시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고 주목하고 일관된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직 산소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오직의 중심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좌우로 눈이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장세기 3장 6장 11절에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자꾸만 휘둘리게 되면서 진짜 고정되어 바라봐야 할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으로 두고 정말 값이 없는 육신의 것을 주인으로 두다 보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현혹되어 참 진리의 가치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고정된 시선을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처럼 고생하게 됩니다 왜 난 잘 안되지 왜 난 이렇게 자꾸 실패가 반복될까 나는 잘하려고 하면 더 꼬이는 것 같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와 근신하여 깨어있는지 다시 말해 무엇에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이 집중케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언약을 기억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방기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피해야 할 골방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귀한 무릎이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조아리는 그 머리가 여러분의 후대와 미래와 가정을 지키는 훌륭한 멸리관을 하나님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나그네로서 한눈 팔면서 험한 광야의 그 길을 갈 생각하면 너무도 참담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언약 붙잡고 근신하며 오직 참 소망 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근신을 생각하니까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신은 또 거룩과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거룩은 오해하지 말 것이 뭔가 종교적이고 그런 것으로 뭐 도덕적인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온전한 중심으로 그리스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거룩에는요 신부가 오직 한 사람 신랑을 바라는 그런 성결한 마음이라고도 단어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처럼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당연한 삶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 삶의 태도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누리는 전도자는요 나그네의 길을 가는 올바른 인도받는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으로 스스로 거룩하여 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오늘 여러분의 관심을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과 소통되는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도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 안에서 나그네의 길을 보내시고 흩으신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뜻과 계획에 합당한 오늘도 참된 기도 회복하시고 참된 발걸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기억 없는 여정을 또 계속 진행하면서 또 다른 여러가지 우리의 친근에 있는 확산이 일어남에 있어 정말 깊은 기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전도자들은 오늘을 승리케 하는 준비로 오늘 말씀 붙잡으셔야 겠어요 첫 번째로는 강단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 내배 잘 드릴 수 없고 쉽게 모일 수 없고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말씀의 채널을 열어놓고 계셔야 합니다 예배는 내 인생 최고의 준비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시작하든 간에 예배를 통하여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승리일 뿐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우리 예원의 모든 전도자들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환경과 상태에 마음 뺏기지 않는 근신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자세로 진실된 기도의 비밀 속에서 골방에서 깊은 소통으로 만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 긴급재난 지원금 준다 하지만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시고 내일을 기대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 놓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문제 속에 속지 말고 담대히 할 것 전도자의 마음의 가짐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꺼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사는 인생으로 들으시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잠시 겪을 이 위기와 환란의 순간 지나간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되고 남겨진 자로 하나님의 중요한 나그네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원의 성두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전도자의 축복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주시고 전도자로 선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셨으니 그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는 준비를 통하여 또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가진 자의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려내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의감 저주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복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